자 이제 이어서 우리 이제 조직의 변수 여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한 문제만 딱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앞에서 우리 조직 규모 봤던 거랑 연결이 좀 돼요 연결이 좀 되는데 이거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의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의 변수에는 기본 변수가 있었고요 기본 변수로서 기본 변수로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있었죠 복잡성, 공식성, 그 다음에 직권성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직권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황 변수가 있었어요 기본 변수와 더불어 상황 변수가 있었는데 이 상황 변수의 종류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있었고요 조직 규모 그리고 조직의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직 기술이었어요 기술 맞죠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이거를 이렇게도 나눠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직 규모, 환경, 기술에 따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이렇게도 나눠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선 문제가 사실은 조직 규모가 규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141번은 그리고 좀 걸쳐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 변수 관련해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은 얘는 얘는 기계적 구조냐 아니면은 유기적 구조냐에 따라 가지고 요거에 이제 크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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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계적 구조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계적 구조에서는 기계적 구조에서는 복잡성이나 공식성이나 직권성이 전부 다 높게 나타납니다 높게 나타나 그런데 반면에 요게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기적 구조 속에서는 요거 이제 복잡성이나 공식성이나 직권성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은 기본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얘네가 상황 변수랑 만나면 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 밑에 여기 달라지는데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거로 한번 가보면 패턴이 있어요 얘네들은 환경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게 환경이 동태적이냐 정태적이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거든요 정태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태적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동태적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정태적 환경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기계적 구조랑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태적 환경이라는 게 얘가 이제 뭐랑 연결된다 요렇게 기계적 구조랑 연결이 되어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반면에 동태적 환경이다 그러면 동태적 환경일 때는 요렇게 이제 유기적 구조랑 좀 연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술과 관련해서는 톰슨이라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우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요렇게 해서 톰슨과 페로우로 나눠서 보는데 톰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안에서 보면은 조직이 길게 연결된 기술을 가진 조직과 그리고 중개 기술을 가진 조직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집약적 기술 집약형 기술을 가진 조직과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봤고 페로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죠 그죠? 페로우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오면 페로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페로우는요 일단 이 네 가지 유형의 기술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분석 가능성과 과제 다양성이라는 걸로 나누죠 분석 가능성이 분석 가능성이 낮음이냐 높음이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과제 다양성입니다 과제 다양성은 예외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해요 이것도 이제 낮음과 높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렇게 나누면 또 이제 2x2로 네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둘 다 낮은 게 장인 기술이었고요 장인 기술이었고 둘 다 높은 게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공학 기술이고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은 낮지만 과제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최악이거든요 분석하기는 어렵고 과제의 다양성은 높고 최악인데 이거는 이제 비일상적인 상황이다 비일상 기술이다 그랬었습니다 반면에 분석 가능성이 높아요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 만하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과제 다양성은 낮아요 그럼 변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라서 가장 편안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일상 기술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분석 가능성이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분석 가능성이 낮은 거 이거 이제 장인 기술하고 저 이제 비일상 기술 있잖아요 색깔 깔맞춤을 해야지 다시 다시 깔맞춤 깔맞춤 분석 가능성이 낮으면은 분석이 좀 어려워요 분석이 좀 어려워서 얘네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또 유기적인 구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분석 가능성이 높아버리잖아요 높으면은 그때는 얘네들은 있잖아요 얘네들은 기계적 구조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연결 연결을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인 기술이다 그랬을 때에는 장인 기술은 여기는 이제 대체를 유기적이고요 비일상 기술은 유기적이에요 일상 기술은 기계적이고요 공학 기술은 대체로 기계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연결 연결 이거 알겠죠 그렇죠 연결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에 관련된 것도 한번 추론을 해보시는데 아까 요거는 그냥 블랭크로 블랭크로 제가 남겨뒀습니다 그때그때 좀 판단이 필요해요 조직규모가 크다 그럴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따져보면은 사실 조직규모가 이제 어 자금 큼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 나눠지긴 하는데 이거는 요렇게 연결은 안 되고요 조직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성이 높아져요 그죠 복잡성이 높아지고 공식성도 높아지는데 직관성은 낮아져요 분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요 이건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다 써보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요거 환경이나 기술에 관련해서는 요렇게 요렇게 연결 연결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직관성 공식성 같은 것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놓고 들어가 봅니다 142번입니다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패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정형화된 기술이다 그랬는데 정형화된 루틴이라고 써 있죠 정형화라고 나왔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공부했던 일상기술입니다 일상기술인 경우에 공식성 직관성이 높다 그랬는데 맞나요? 그렇게 되겠지 일상기술은요 요렇게 쭉 가서 기계적 구조거든요 기계적 구조이기 때문에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 같은 게 다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기술이다 그랬는데 난 루틴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일상기술이에요 얘는 유기적 구조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솔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그랬지만은 넓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일상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상사가요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기가 어렵고 그 당사자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사의 통솔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가 통솔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2번이 답이 됐고요 공학적 기술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다 공학기술은요 분석 가능성은 높은 게 맞아요 과제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도 높고 둘 다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기계적 기술이라 하는데 그게 장인기술입니다 크래프트 장인기술인데 유기적 구조와 부합한다 대체를 유기적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장인기술은 유기적인 거 맞죠 그죠? 유기적인데 얘가 대체로 유기적 얘는 유기적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유기적인데 얘는 대체로 유기적 얘는 유기적 여기는 기계적인데 얘는 기계적 얘는 대체로 기계적 이렇게 돼요 대체로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뭐 그 성격이 조금 뭐 낫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서 그것도 써 드려 볼까 그냥 헷갈리니까 이걸로 써 드려 볼게요 얘가 장인기술은 이게 대체로 유기적 얘가 유기적 우리 기본서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상기술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기계적이죠 얘가 기계적이고 공학기술은 대체로 기계적 이렇게 와서 붙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답은 아까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직의 구조로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프트가 나왔네요 조직의 구조 조직의 구조 그랬는데 크게 보면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이걸 나눠본 건데 그잖아요? 이거는 이제 데프트 같은 경우에 데프트가 어떻게 구분했냐면 기사 매수 거기다가 내가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기사 매수 내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이 이제 기계적 구조가 되고 이쪽이 유기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위로 가면 갈수록 기계적 구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맨 밑에 있네요 네트워크 조직은 어떻게 그렸었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죠? 핵심 기능을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핵심 기능만 우리 조직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해주는 겁니다 아웃소싱 아웃소싱 그래서 외부에 그러니까 집행 기능 같은 거는 다 외부로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웃소싱 한다 외주 준다 그러죠? 아웃소싱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핵심 기능만 남겨놓는데 이 핵심 기능이 뭐냐 핵심 기능을 보면은 기획의 기능과 그 다음에 조정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근데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외부에 위임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핵심을 외부에 위임하면 이건 뭐 좀비지 좀비 좀비지 나는 알맹이가 없잖아요 좀비밖에 더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능을 내부에다 두고 생산 기능 같은 거 집행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직의 바깥의 외부에다 두는 거죠 거꾸로 해놨습니다 수평 구조는 전문성을 중시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분업화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분업화를 전문하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가 기능 구조에서 더 튀어나올 수 있는 설명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에 전문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세부적인 일 분야에서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팀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보세요 팀제는 수평 구조 이게 팀제 아닙니까? 팀제인데 팀제는요 그 팀장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대등한 위치에서 팀플레이 우리한테 떨어진 이 과업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거예요 팀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화보다는 공동 문제 해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2번도 좀 틀렸겠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사업 구조는 조직을 기능 부서별로 분류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 거지 기능 부서별로 나눈 게 기능 구조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눴냐면 자 기능 구조는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조직을 어떻게 나눈 거예요?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기능별로 그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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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 놓은 거예요 기능별로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생산부다 그러면 생산부가 우리 기업이 만드는 모든 물건을 그 생산부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사업부는 어떻게 돼요? 사업 구조는 사업 구조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업물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물 생산물 1 생산물 2 이렇게 나눠 일단 이렇게 나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일단 나누고 이 안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다시 기능별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 구조랑의 차이는 기능별로 쪼개는 게 여기는 다 하나의 덩어리식으로 쪼개진 건데 얘는 둘씩 쪼개진 거지 그러니까 생산부가 있다 그러면 생산물 1에 대한 생산부가 따로 있고 생산물 2에 대한 생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 생산물 1만 생산하는 생산부가 있고 생산물 2만 전담하는 생산부가 있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뭐 회계부가 있다 회계부도 기능 구조에서는 회계 업무를 모든 이 전사적인 회계 업무를 하나의 조직이 다해 하위 조직이 여기는 둘로 쪼개져 생산물 1에 대한 회계부 생산물 2에 대한 회계부가 쪼개져 그죠? 그렇게 되면 사업 구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요 얘네들끼리의 갈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죠 얘네들끼리 싸워 자꾸 이 부끼리 부석끼리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이 커져요 어? 이거 이런 식으로 좀 저 처리해주세요 뭐 영업부에서 생산물에 이런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이거 좀 개선해주세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이거 생산하는데 이거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일일이 들어주긴 어려워요 이래버린다고 여기는 근데 여기는요 이 생산물 중심으로 다시 뭉친 거예요 생산물 중심으로 어? 그러니까 여기 영업부가 여기 생산부한테 아 우리 물건에 이런 컴플레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 그래요? 해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 너무 이게 여러 개 물건을 만드는 속에서 특정 물건을 팔아먹는데 이런 뭐 지적이 있다? 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들어줘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얘네는 생산물 단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생산물이 잘 팔려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뭉치게 된다 그러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이 너무 크니까 그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대신에 여기는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 얘네 큰 덩어리 하나와 얘네 큰 덩어리 하나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턴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3번은 틀린 얘기고 4번 매트릭스 구조는 뭐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옥 구조 아니겠습니까? 기능 구조 사옥 구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그림하고 얘 그림을 합칠 건데 얘 그림을 옆으로 돌려 돌려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능 구조가 원래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기능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사업별로는 다시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생산물 1, 생산물 2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생산부야 그러면은 생산부가 이 기능 구조에서는 하나였지만 이 놈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여기 지금 두 개로 쪼개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쪼개지는 것까지를 같이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면 명령 통일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기능 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명령과 그다음에 여기 생산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명령이 충돌해 그런데 그게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건 단점 그런데 사실은 저건 장점들을 결합하려고 만든 모양새거든요 기능 구조의 장점과 사업 구조의 장점을 결합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또 조직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그 영화는 못 보셨죠? 모가디쇼 그거는 너무 최신 영화라 잘 못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그 저 그 저 소말리아 소말리아 맞지? 거기가 맞나? 거기에 이제 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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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대사하고요 대사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참사관 국정원에서 온 거야 그때 시대적 배경은 그때는 80년대 말 이러니까 90년대 초? 90년대 초니까 그때는 그때는 저기 안기부? 안기부 안기부 소속이 온 거예요 참사관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대사한테 막 계기기도 하고 그래 계기기도 하고 그때 이제 거기 내전 때문에 북한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습격을 당해 가지고 여기로 도움을 요청해서 스포 여기까지만 말하면 스포 아니죠 거기까지 이제 오는데 거기까지 알잖아 다 소개된 거잖아 거기에 오는데 그때 그거를 국정원 출신의 애는 그거를 이제 귀순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대사의 의견하고는 달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소속이다 뭐 당시 안기부 소속이다 그러면 기능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시와 명령이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대사가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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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의 대사가 이제 또 주관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거요 고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그런 식의 대사도 합니다 야 너 내가 너 상관이야 이런 얘기도 해 대사가 어? 그런데 얘가 막 껄렁껄렁하고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방적인 지시로 이게 안 돼 이게 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사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에서는 매트릭스 구조가 좀 유용하다 유용하긴 하지만 방금 전처럼 이제 명령 통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죠? 대립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이게요 이게 이제 매트릭스 구조는 이렇게 기능구조 사업구조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서 답이 4번이 너무 쉽네요 그죠? 너무 쉽고 144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구조였습니다 예 그래갖고 3번이 답이 되고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건 매트릭스 조직 3번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중의 명령 및 보고 체계가 허용돼야 되고요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 자원 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랬는데 권한이 이렇게 좀 지금 쪼개져 있다 그런 얘기죠 조직 구성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조직 구성원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그죠?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특징으로 딱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약간 생뚱맞아 생뚱맞은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명령 계통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라기보다는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닌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좀 생뚱맞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매트릭스로 갔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로 보시는 게 좋겠고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7번입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별로 나눠보는데 수평 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관의 경계를 제거했다 그런 거죠 수평 구조는 팀제 팀제로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팀플레이를 하기가 좋게 만든 거죠 1번이 답입니다 대신에 거대 조직에서는 팀으로만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팀으로만 가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팀 단위는 서로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단위로 묶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조직에서는 전체를 다 팀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관료제 조직이 탈관료제야 됐다 즉 기계적 구조가 유기적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관료제가 사라진다고 기대해야 되냐 아니다 관료제가 사라지긴 어렵다 사라지긴 어렵다 관료제가 기본 틀인 건 여전하다 여전하지만 그거를 과거에 관료제의 특징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또 좀 어렵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계적인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그랬는데 어때요? 직권화되어 있죠? 기계적 구조다 그랬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계적 구조는 직권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권한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직권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하세요 위원회 조직은요 위원장의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회의 진행자 같은 느낌이고 위원회 구조는 권한이 진짜 다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표결 같은 걸 하긴 하겠지만 서로 대등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언론에서 많이 보는 거는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그 위원장하고 위원이 싸우는 거 보셨어? 못 보셨어? 아 그거 보신 적 없어요? 뉴스를 안 보나? 그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싸우는 거 보면 그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그 위원이 위원장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어디 위원장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위원장은 나름의 위원장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회의 진행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기는 한데 위원들은 또 위원장을 별로 그렇게 그닥 그렇게까지 막 인정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 중에 사회 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사회 보는 사람 그래서 그 위원장이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진행하는데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거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럼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이렇게 결정합시다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위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위원장의 권위는 크게 막 이렇게 남다를 건 없다 위원들하고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에 의해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이건 틀렸어요 그 자체가 틀렸고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 유사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이게 차이예요 독임제 이렇게 되면 진짜 장이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이 최종 결정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국무회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국무회의가 있지만 국무회의는 필수 심의기관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심의를 하라고 의문은 돼 있는데 의결기구라고 하면 틀려요 그런데 그러면 국무회에서 의결을 안 하냐 합니다 의결을 해요 근데도 의결기구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의결할 때 대통령이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거든 그냥 대통령이 당신들 의견은 그렇게 잘 들었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결정하면 돼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물어봐 표결하게 돼 있어 3분의 2 이상 찬성 뭐 이런 기준이 있긴 있어 근데 거기서 반대할 거냐고 대통령이 나 임명했는데 그렇잖아요 대통령 임명했고 너 집에 가라 그럼 바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이 얘기는 회의 과정에서는 할 수 있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번 거는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반대합니까? 근데 반대한다 피력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게 그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무직 자리잖아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에요 대통령하고 정치적 견해가 완전 다른데 그럼 어떻게 같이 있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무회의는 의결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심의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이 조직은 이 조직은 거기는 여기서 말하는 독임제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다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계층제에서는 이제 이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걸 볼 수 있고 위원회 조직은 반대입니다 위원회 조직은 권한이 위원들한테 쪼개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워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에드워크라시라는 말은 뷰러크라시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임시라는 말에 에드워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임시 조직이다 임시특별조직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이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이제 처음으로 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굳어진 거죠? 지금 에드워크라시 임시 조직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뷰러크라시랑 반대 뷰러크라시는 변화에 너무 늦어 기존에 해왔던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식으로 가요 그래야지 자기네 책임이 아니거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게 관료제예요 이게 특성이에요 관료제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닌 거지? 맞지? 이렇게 변해도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변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를 확인하고 움직여 그래서 보통은 그 책임 총대는 누가 매는 거냐면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렇죠? 정치가들이 총대 매고하고 다음번에 잘못되면 정권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인들은 그거가 이제 핵심이고 정무적인 조직은 그래서 우리가 정무인하고 행정인을 비교하는 문제도 봤었잖아요 앞에서 그렇잖아요 정무관하고 행정관이 다르다 이러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게 확인될 때만 변화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에드워크라시는 뷰러크라시랑 완전 반대예요 여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부 조직에서 이렇게 하려면 관료들한테 책임을 좀 덜 물어야 돼 관료들한테 책임을 엄청 묻잖아요 잘못되면 책임 소재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처리하고 가거든요 그런 속에서는요 에드워크라시처럼 변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그래갖고요 일반 기업들은 인센티브 구조를 바꾼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패하더라도 인정 이걸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드워크라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보관료 조직이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민한테 거둔 세금을 쓰는 조직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세금 낭비가 있으면 국민들이 쉽게 안 넘어가 줍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 같은 데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에드워크라시적 성격을 강조하지만 기업에선 이 변화가 있었어도 정보 조직에서는 변화가 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오른 것은 답이 1번이었죠 네 그렇게 하시고 148번입니다 네트워크 조직 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이에요 네트워크 조직의 장단점을 봐야 되는데 몸이 가볍지 않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졌을 때 이걸 내부에서 다 하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력을 구조 조정하고 잘라야 되고 법에서는 못하게 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막 막힌단 말이에요 사람 자라는 거를 쉽게 해놓은 나라는 거의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 미국만 그래요 영화 보면 미국에서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노조가 옛날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못 자릅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요 약간 좀 중간적이긴 한데 중간적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해고가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업이 뭐 하려고 그래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딜레마야 이게 정부는 정규직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가면은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웬만하면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비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해고할 때도 쉬우니까 정규직이 되면은 비용도 더 들고 해고도 어렵고 뭐 이렇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 그게 참 그게 이제 그 선을 찾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건데 애시당초부터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면 내부의 그 직원을 많이 둘 이유가 없어요 다 외부에 다 아웃소싱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몸이 가벼워 그러면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대응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 점이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놓쳤던 새로운 어떤 사회 변화를 외부에다 맡기면은 그죠? 그거를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충성도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비정규직으로만 사람을 채우잖아요 충성도가 있습니까? 이 조직에 그런 조직은요 공포감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발립 당신 열심히 하면 정규직 될 수도 있어 이런 걸로 꼬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형성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만 또 뽑으면 그렇게 되니까 보통 조직들이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삼협조직도 얘기했지만 핵심 인력은 정규직으로 뽑아 그런데 임시직이 또 필요한 영역이 있어 그런데는 또 비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하고 기업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은 아예 이거를 갖다가 가운데 핵심 인력 면만 두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하니까 진짜 충성도는 진짜 최악이죠 최악이야 우리가 막 어려운 난관에 빠져 그걸 같이 해결하려고 안 해 걔네들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약 맺은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걔네들은 이런 식의 단점이 있어요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복가형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될 거고요 통학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통학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제 통합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는 거죠 외부 조직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배우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할 때 쉽게 쉽게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게 불확실성의 감소예요 그렇게 되는데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단점입니다 4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조직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수평적, 수직적 통합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을 지향하는 거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고 정보와 지식의 교환, 공유, 축적으로 조직 학습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의 창조, 활용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나 공유, 축적 이 조직 학습을 촉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외부의 흐름들을 바로바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장점이고 제품의 안정조건과 품질 관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만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건 아니거든 외부의 조직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게 됐고요 통합관리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통합을 지향하는 건 맞지만 통합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감사비용 내지는 감시비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고요 조직구조의 특징입니다 공식성이 낮아지면 재량권이 줄어든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식성이 낮아지면 재량권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틀린 얘기 같죠 공식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재량이 늘어나는 거잖아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재량은 비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거? 네? 비공식적인 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직권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직권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기가 좋아요 우원내각제는 어려워요 들어드리는 사례인데 전국에서요 브렉시트를 할 때 보면은 브렉시트를 할지 말지 근데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더 높게 나와가지고 브렉시트를 해야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거를 하는데요 진짜 한 3, 4년간 총리가 몇 번 바뀌었지? 총리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이런 안건도 붙여보고 저런 안건도 붙여봤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거의 노 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EU를 탈퇴하면 EU와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돼요 별개 국가가 되니까 EU는 하나의 통합적인 한 몸뚱아리를 형성했던 건데 떨어져 나와야 되니까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 설정하는데 1년간 계속 협상하면서 해보자 하면서 탈퇴를 해요 그러니까 몇 년의 기한을 미루기도 하고 뭐 하면서까지도 했는데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협상안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영국 의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자꾸 부결되는 거예요 의회 구성원들이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또 같은 당 안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가지고요 협상을 해석하면 계속 부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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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결국엔 거의 노 딜 브렉시트를 했어요 영국은 쇠락해 가는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잘못된 정치가들의 장난질에 국민들이 선동돼가지고 브렉시트를 해버리는 바람에 얘네는 좀 장점이 많은 게 아니고요 단점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극우적인 어떤 민족주의 이런 걸 자극하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통계와는 다른 어떤 인식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이용한 거지 극우 세력들이 영국의 일자리를 폴란드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와서 다 채우고 있다 이런 식의 선동 실제로는 그 폴란드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일자리 영국 사람들이 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쟤가 안 할 일이야 그런데도 그거를 마치 자기는 일자리에 뺏겼다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선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그래가지고 브렉시트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관계 설정도 못하고 브렉시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최악으로 가는 걸 막는 걸 위해 노력하지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만 더 잘하면 영국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으로 먹고 살던 이탈리아가 주저앉아가지고 우리가 역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탈리아 제꼈잖아 물론 이게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다음 타겟은 영국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위기 상황에 대처를 못하더라 근데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평소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활성화가 돼 있어요 하지만은 위기 상황에는 위험해 그래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합쳐서 섞어서 하는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이원정부제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요 테러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권한을 총리와 대통령한테 나눠줬던 것을요 대통령한테 일어나 해줘 버립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뭐 총리는 있지만 총리는 그냥 대통령을 좀 이렇게 대리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는 대통령제인데 위기 상황은 강하지만 우리는 가끔 보면 대통령이 너무 좀 권위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의견이 충돌할 때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니까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독선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수의 사람들한테 그게 동의받지는 못하는 표현이긴 한데 일부 사람들은 문재인 독재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장인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정적일 땐 다 자기가 결정해서 가니까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대통령제에는 그런 차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요 직권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제가 직권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의원낭합제는 이거에 비하면 직권성이 낮은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위기의 순간에는 약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조직규모가 커지면 조직구조의 복잡성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당연한 겁니다 복잡성이 높다는 얘기는 계층 구조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분업도 더 촘촘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니까 또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분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당연한 거죠 많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통합하기는 또 어려운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서 옳지 않은 것은 직권성이 높아지면 조직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였지 1번이었나까? 공식성이 낮아지면 재량권이 줄어든다 이게 틀린 거였죠?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비교 문제가 있는데요 학습 조직은 탈관료제죠 관료제가 아닌 나머지는 다 탈관료제예요 그런 건데 학습 조직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동형화 그리고 전문화 과정을 통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외부 압력이나 또는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동형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형화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학습 조직에서 이런 특징을 말한 적이 없어요 동형화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거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거기에서 동형화가 나왔죠 동형화의 이유는 강압적 동형화도 있지만 준거적 동형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동형화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나온 얘기지 이것이 학습 조직의 특징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중간관리자들의 지식관리와 정보의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흐름이 중시된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정보 같은 것들을 소통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학습 조직은 그게 핵심이에요 조직이 학습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학습은요 개인은 하고 있어 항상 하고 있는데 공유하는 거예요 조직의 문제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중간관리자들의 지식관리와 정보의 수직적 수평적 흐름이 중시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 거고요 전 직원이 문제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적응적이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전 직원이 문제결에 참여한대요 맞죠? 팀 플레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조직 문화에 적응적이다 그리고 학습 조직의 기본 단위는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 기능 팀이다 팀 단위로 가는 거예요 팀 학습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런 것에 학습의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는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 정부 조직 152번부터는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